다들 주목!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뭐? 스파이? 어떤 겁대가리 상실한 자식이 우리 파티에 잠입을 했대 그치만 저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니 대체 누가? 아니 누구냐니 딱 봐도 겁나 티나지 않나? 오, 벌써 알아낸 건가? 역시 도둑답게 눈치가 빠르군 그래서 누가 스파이지? 이걸 굳이 설명해야 하나? 생긴 것만 봐도 저놈이 범인이잖아 뭐, 뭐야 분위기 왜 이래? 쓰레기 같은 새끼 사람을 겉무스만 보고 판단하다니 아니 씨벌 저건 사람이 아니잖아 누가 봐도 오크구만 어,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자, 저 인성 보니까 저 시끼야 저 시끼가 스파이야 그럼 결정된 건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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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말 좀 들어봐 애초에 수상하지 않아? 다른 사람들은 다 용사 파티에 걸맞는 역할군이 있는데 저 녀석만 아무것도 없잖아 뭔 소리야? 다들 번듯한 직업들 가지고 있잖아 우선 궁수인 나부터 시작해서 용사 전사 사제 스파이 도둑이거든 그리고 마법사 저게 어딜 봐서 마법사야 미친년아 뭐래 그냥 딱 봐도 마법사잖아 저기 마법지팡이도 들고 있고 네 눈엔 저게 마법지팡이로 보이냐? 누가 봐도 몽둥이잖아 그만들 좀 하세요 왜 그렇게 법사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긴 왜야 척 봐도 수상하니까 그동안 함께 모험했던 추억들을 잊으신 거예요? 법사님과 첫 만남을 한 번 떠올려봐요 첫 만남? 뭐지 넌? 아 혹시 왕궁에서 보낸다는 새로운 동료신가요? 지금 생각해봐도 졸라 수상한데 또 또 저거 억지로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 봐 아니 그러는 너야말로 아까부터 왜 계속 억실 쳐주는 건데 이것들 뭐 있는 거 아냐? 있긴 뭐가 있다고 아 맞아 그러고 보니… 그래 생각났어 저 녀석이 수상한 이유가… 이번에도 생 트집을 잡는 거라면…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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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확실하다니까? 며칠 전이었나? 자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 보니… 저 녀석이 몰래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더군 그냥 화장실 가나 싶어서 별 신경 안 쓰고 다시 눈을 붙이려는 찰나 들어버리고 만 것이다 들어버렸다니… 뭘… 여자의… 비명소리를! 비, 비명소리? 그래! 저 자식은 한밤중에 몰래 빠져나가 여자를 덮치고 다닌 사악한 놈이라고! 이제 스파이가 누군… 응? 뭐야? 너 얼굴이 왜 그리 빨개? 아니 그… 뭐… 그거… 딱히 비명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? 뭔 소리야? 비명이 아니면… 잠깐… 스, 설마 니들… 이런 쉬벌 어쩐지 존나 커버치더니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고? 와… 진짜 개쓰레기다… 건드려도 같은 파티원인 여자를 건드려? 아니 뭐… 그 정도 가지고 쓰레기까지는 아니지 않나? 애초에 걔가 싫다는 거 내가 억지로… 저 봐봐 저거! 벌써 제비짓 해가지고 여자 하나 꼬셔서 지편으로 끌어들인 거 아냐? 딱 봐도 스파이나 할 짓이잖아! 저… 응? 아뇨… 그… 남녀끼리 모험하는데 그 정도는 평범한 거 아닌가 싶어서… 그런 걸로 스파이라고 몰아가는 건 좀… 뭐야? 얜 또 왜 빨개져 있어? 잠깐… 설마 너도… 개같은 오크새끼! 죽여버리겠어! 이 새끼는 또 왜 그 빨찌냐! 사랑했다… 시발… 진정하게!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나? 쨔… 잠깐 시발… 넌 또 왜 빨개지는데… 아니 뭐… 그… 이 녀석이 매력적인 게 딱히 나쁜 건 아니잖아! 흠… 아무튼 이제 저 녀석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알았지? 저놈이야말로 마왕군의 스파이라니… 이걸로 확실해졌군… 역시 네가 스파이였나? 어떻게 눈치챈 거지? 난 스파이라고만 했지… 마왕군 쪽에서 왔다는 건 한마디도 안 꺼냈거든… 극비라고 용사인 나한테만 전해진 정보를 평범한 밧현이 들었을 리는 없을 테니… 그래… 실은 마왕의 스파이가 있다는 건 내가 흘린 거짓 정보다… 난 서쪽 나라의 스파이거든… 뭐? 아니 같은 인간들끼리 왜 마왕 투벌하는 걸 방해하는 거야? 글쎄… 동쪽 나라 용사가 마왕을 투벌해버리면 우리나라 입장엔 안 처해진다나? 뭐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… 그건 그렇고… 대단한 동료애군… 그렇게 일간질 시켰는데도 끝까지 감싸주다니… 흥! 너같이 비겁한 녀석한테 와야될 정도로 우리의 동료애는 약하지 않아! 뭐… 씨발… 암튼… 여태까지 함께 모험한 정을 생각해서 목숨을 빼앗진 않을 테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… 그거 고맙군… 그럼 기회가 되면 또 보지… 설마 정말로 스파이가 있었을 줄이야… 하마터면 정말로 눈뜨고 코비 1번 했네요… 뭐… 그래도 이 정도면 좋게 끝난 거 아니겠어? 아무도 안 다치고 끝났잖아 그건 그래… 그나저나 귀찮게 됐네… 이러면 도둑 파티원 새로 구해야 하는 거 아냐… 어? 아, 뭐야…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… 걱정 마… 아깐 좀 흥분하긴 했지만 이제 다 이해하니까…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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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